10만 8천 4백 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은, 은 동사는 1999년 3월 25일에 설립되어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을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동사의 핵심 기술, 제품, 은 서비스 로봇 구축 솔루션이며,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시스템 통합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강점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로봇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기획 및 추진하고 있으며, 주력 개발 사업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할 계획임. 기업 개요 대시 1994년 4월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로봇 관절 및 로봇 부품 등 퍼스널 로봇의 개발 및 제조,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연구하고 있음 대시 로봇의 동작에 가장 중요한 부품인 로봇 전용 액츄에이터와 액츄에이터를 효과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AI, 소프트웨어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 대시 서비스 로봇 구축 솔루션 사업, 에듀테인먼트 사업, 로봇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아마존, 토요타, 댄소, 디즈니 등 글로벌 다수의 기업과 거래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율주행 로봇 부문의 부진에도 로봇 액츄에이터인 다이나믹셀의 국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되었으나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금융자산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편의점 내 배송 로봇, 우주발사체, 의료장비 및 각종 품질관리 등의 다이나믹셀 적용 확대와 호텔로봇 서비스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로보티즈의 시가 총액은 3,46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로보티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02위입니다. 로보티즈의 상장 주식수는 1,193만 2,420세 주입니다. 로보티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로보티즈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2.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4.0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N-A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4.17배, 6,9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원, 마이너스 18억원, 마이너스 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원, 마이너스 1억원, 7억원입니다. 로보티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116.3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6,750원보다 2,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7,6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티즈의 종가는 29,050원이며 주가가 로보티즈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종가는 29,050원이며 주가가 로보티즈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로보티즈는 거래량 153만 7,82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 2,56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만 6,2604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1만 6,120주, NH투자증권에서 14만 6,067주, 삼성에서 12만 6,601흔 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만 3,13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만 2,416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9만 4,555주, NH투자증권에서 15만 5,35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만 7,829주, 삼성에서 12만 4,46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만 9,2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만 5,22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로보티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